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정보 체크 팀장님과 이번에 가볼 곳은 서울시 동대문구 답심리동인데요. 2호선 신담력 역세권에서 이번엔 방 2개로 이루어진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주택의 가격은 약 3억 6천만 원에서 3억 9천만 원 예상되네요. 주택 찾으러 가볼 곳, 동대문구 답심리동입니다. 첫 번째도 우리가 굉장히 특징들이 있었기 때문에 동대문구 답심리동을 보시는 이유도 아마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입지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매력으로 보이시나요? 일단 2호선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호선은 황금노선이잖아요. 황금노선의 신담력이라고 있습니다. 신담력을 도보로 한 5분 정도면 집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2호선을 가깝게 이용하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매물이고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5호선 답심리역에서도 도보로 한 7판뿐이면 도착 가능하기 때문에 두 개의 노선을 빠르게 이용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내부 순환도로와 인접하고 있어서요. 자차로 밖으로 빠져나가기 굉장히 편한 위치에 있는 매물이고요. 또 2호선을 끼고 있다 보니까 중심 업무 단지와 매우 가깝게 닿을 수가 있습니다. 2호선 라인을 보면 이제 강남 업무 단지, 잠실 업무 단지, 을지로 업무 단지까지도 한 번에 쭉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특징을 살펴보면 내가 일을 하는데 머무를 곳은 많이 없기 때문에 주변으로 눈을 돌리는데요. 그 중에서도 서울 시내 중에서 좀 가깝게 인접을 하면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동네를 찾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동네가 지금 그런 대체 주거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장인 분들의 임대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임대 수요를 다 끌어당길 수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지금 이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재개발과 재건축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이 되면 내가 원래 살던 집을 잠시 비워주고 이사를 가야 되는데요. 그 주변에 이제 사시던 분들이 자기가 그동안 오랫동안 살았던 생활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다 편리하게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을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가까운 곳에서 내가 살 집을 깨끗한 집을 찾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이주 수요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주변에 서울시립대나 한양대, 세종대, 건국대 이런 우수한 대학들이 밀집이 되어 있어서 그런 학생들의 수요까지도 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또 주변을 살펴보면 지금 호재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작은 호재가 아니고 큰 대형 개발 호재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호재들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을 때 지금 소개해드리는 매물에 바로바로 영향을 미칠 그런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안에서 그것도 2호선을 특히 직장인 분들께는 정말 집앞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게 특권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편리한 노선이잖아요. 2호선 역세권이라는 거 강조해 주셨습니다. 벌써부터 아시는 분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호재도 크다고 하셔서 저는 청량리 쪽 호재도 생각이 났는데 가까운 곳인가요? 네, 일단 청량리는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량리에 있는 호재를 다 흡수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호재가 청량리 역세권 균형발전 개발 추진에 대해서도 살펴보셔야 될 호재인데요. 일단 청량리 지역은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거 아시죠? 예전 청량리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요즘은 정말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너무너무 많이 변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프라는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풍부해질 전망이고요. 이런 개발의 수혜는 지금 소개해드리는 매물과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그 매물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장안평일 때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살펴드리겠습니다. 장안평역 주변이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이 돼서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2.5배에 달하는 52만 제곱미터 규모로 개발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규모로 개발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지역도 하나하나 지금 변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사업입니다. 세 번째는 중랑물재생센터 개발 사업과 장안평 중고차 매매단지 현대화 사업인데요. 중랑물재생센터가 지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또 지상에 새로운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 공원이나 박물관, 테마파크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좀 자연 친환경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사업이고요. 장안평 중고차단지 매매 사업은 현대화 사업은 2025년 완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하 6층부터 지상 30층까지 규모로 이것도 굉장히 높게 올라가는 것이고요. 규모로 형성이 된다고 하고요. 이것에서는 8천여 개가 넘는 일자리가 또 새롭게 생긴다고 하니까 정말 많은 일자리가 탄생을 하는 것이고요. 유동인구 자체도 늘어날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중랑청 수변공원 재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청 주변을 이제 강북의 양재천으로 만든다라는 계획이 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큰 규모라서 저도 놀랐습니다. 여의도공원의 10배 규모의 공원이 탄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정말 잘 만들어 놓을 것이잖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일부러 소풍 가고 관광 가고 하는 곳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도 좋은 휴식처가 될 것이고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에게도 너무 큰 호재로 다가올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교통에 대해서 호재 말씀드리겠는데요. 면목선 경전철과 동부간선 도로 지하화 계획입니다. 면목선 경전철이 생기면 지금도 교통 너무 좋은 거 앞서 살펴드렸는데 교통의 중심지로 거듭날 것이고요. 시세 상승에 당연히 좋은 역할을 할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동부간선 도로는 혼잡도와 교통난 너무너무 심각하잖아요. 근데 동부간선 도로가 이제 지하화되면서 또 지상에는 굉장히 좋은 파크 같은 거를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교통이 해소가 되면서 강남권과의 진출입도 굉장히 편리해질 전망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여의도 공원도 정말 큰데 10배라니 참 가늠이 안 됩니다. 바로 앞에 중랑천이 예쁘게 공원으로 또 조성이 된다는 소식도 있고 어마어마한 개발이라는 청량리 개발 소식 바로 그 근처가 답심리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주택을 만나본다면 지금의 가격이 또 중요해 보이는데 토름이거든요. 시세 얼마 정도일까요? 네, 시세 굉장히 좋은데요. 일단 매매가는 3억 6천에서 한 3억 9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 시 3억 3천에서 3억 4천만 원, 월세 시 보증금 3천에 월 120에서 13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출은 1억 4천만 원 정도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나오겠고요. 이에 따른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3천에서 5천만 원, 월세 시 1억 9천에서 2억 2천만 원 정도 되는 매물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